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억디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26번에서 30번 영상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26번 뱀사, 27번 목숨수, 28번 바다해, 29번 돌아올환, 30번 무리대, 그러면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 위에 한자를 보면 왼쪽에 벌레회가 보입니다. 부수가 되겠습니다. 11회기입니다. 벌레충은 벌레회가 3개에 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벌레회의 하나도 벌레충으로 보겠습니다. 벌레로도 봅니다. 벌레. 그리고 간머리를 줄여서 갓. 비수비를 한글 니를 닮아서 니. 갓니가 되겠죠. 벌레갓니. 공교롭게도 벌레같으니 라고 들립니다. 기억하실 때는 소리를 내셔야 기억된다는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벌레갓니. 벌레갓니. 뱀사. 벌레갓니. 벌레갓니. 뱀사. 27번 영상입니다. 27번 영상에서는 위에 선비사가 보입니다. 부수가 되겠습니다. 14회기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비사. 그대로 사. 아래는 일로 봐도 됩니다만 구결자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와 기억. 합치면 삭이 되겠죠. 삭. 그리고 아래는 영어 대문자 아이가 보입니다. 줄여서 에. 사게. 그리고 아래는 일과 입구자가 보입니다. 이때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음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게.음. 마디.촌.촌. 사.게.음.촌이 됩니다. 소리를 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게.음.촌. 사.게.음.촌. 목.숨.수. 사.게.음.촌. 사.게.음.촌. 목.숨.수. 이때 삭.촌으로 발음해도 됩니다. 앞글자와 뒷글자를 따서 삭.촌.삭.촌.목.숨.수. 사.게.음.촌. 사.게.음.촌. 목.숨.수.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사.게.음.촌. 사.게.음.촌. 목.숨.수. 28번입니다. 28번은 왼쪽에 물수가 보입니다. 물 같은 것입니다. 부수가 됩니다. 총 10회기죠. 오른쪽을 보면 사람인이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옷을 닮았기 때문에 서로 봅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미모인데 한글을 쓰듯이 너를 쓰면 됩니다. 너. 그리고 아내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가 있죠. 나누기. 이것을 한글로 보면 응으로 보면 됩니다. 응. 그래서 너응. 너응을 줄여서 발음할 때는 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서. 너응. 물.서. 너응. 그러면 소리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물.서. 너응. 물.서. 너응. 바다해. 물.서. 너응. 물.서. 너응. 바다해. 29번입니다. 29번은 위에 한자의 그물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음이 보입니다. 인이 보이고 빙이 보입니다. 왼쪽에 쉬엄쉬엄 갈착이 보입니다. 이것이 부수입니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는 쳐놨죠. 17회기입니다. 위에 한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팟으로 봅니다. 팟으로 보는 이유는 곡물 중에 하나 피읍자가 들어갔고 판 모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읍. 그리고 아래는 음이 보입니다. 목숨수에서 음이 있었죠. 같은 것입니다. 피읍과 음. 품. 그리고 아래는 사람인. 빙. 임빙을 줄여서 잉으로 봅니다. 그러면 품잉이 되겠죠. 왼쪽은 쥐가 달려가는 모습이죠. 점삼꼬리. 그래서 품잉지. 소리를 내면 기억됩니다. 품잉지 품잉지 돌아올환. 품잉지 품잉지 돌아올환.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품잉지 돌아올환. 30번입니다. 30번 왼쪽에 보면 영어 대문자 비를 닮았습니다. 비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것을 좌부변 또는 언덕부라고 합니다. 부수가 되겠죠. 시비에게입니다. 비. 그리고 아래에 돼지씨가 보입니다. 돼지씨는 영어 대문자 티 기억. 틱. 그리고 선. 선. 빙. 틱선빙으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돼지는 두 글자라서 기억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닭으로 봅니다. 위에 팔이 보이면 강하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탁이 되겠죠. 비. 탁. 또는 비. 팔. 닭. 비. 팔. 닭. 비. 탁.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비. 비. 탁. 무리. 대. 또는 비. 팔. 닭. 비. 팔. 닭. 무리. 대. 비. 비. 탁. 비. 무리. 대. 비. 탁. 닭. 비. 탁. 또는 비. 무리. 무리. 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